대전지법 형사 12부가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송유관 공사 60대 전 직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,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징역 3년에서 2년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송유관 공사 전 직원을 기술자로 일하며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